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물건은 2019년식 건물로 연식도 준신축금인데다 전체적인 현황이 괜찮은 물건입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면 데크 마감이 인상적인데 데크의 상태를 봐도 최근까지 잘 관리가 되어진 것으로 파괴되는데요. 현재 감정가 대비 4억원이 폭락한 현황으로 금액적인 메리트와 함께 임대 수익 또한 월 700만원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물건은 1.5룸이 주를 이루는 배치로 1층 4개 호실을 시작으로 2층과 3층은 1.5룸 5개 호실, 4층은 근생 2개 호실의 배치이지만 전면 발코니가 있는 1.5룸의 현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가구 수가 16가구의 현황인 만큼 지역의 임대 수요에 맞게 배치를 잘 빼놓은 물건입니다. 대중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이본물건, 전민동의 중심 상권에 위치한 현황으로 인근으로는 식당은 물론 카페와 생활 편의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한 주변으로는 연구단지와 함께 카이스트 및 한남대에 배치가 되어 그만큼 젊은 층의 1인 가구 수요가 풍부한 입지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제가 전민동 지역의 낙찰 물건이 두 건이나 있어 임차인들과 만나보았는데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임차인들이었고 대전지역의 전세 사기 이슈 등 시장의 분위기는 월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으며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9,702, 물건 정비는 다가구, 2019년식 건물, 토지 면적은 65.13평, 건물 면적은 103.23평이고 감정가는 13억 6,089만 9,680원, 최저가는 70% 9억 5,263만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10월 29일로 길이 잡혀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1,139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797만원, 건물 감정가는 평당 602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421만원 현황이네요.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1층은 공동치사장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호와 2호, 3호 모두 도면상 1.5룸의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물건은 2층, 3층 구조동이랍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배치된 1호와 5호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면적이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가벽을 활용한 분리형 1.5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여기 2호부터 3호 그리고 4호까지는 정사이즈 1.5룸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4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은 도면으로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근생시설 사무소가 2개 오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황상으로는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면상 확인했을 때는 1.5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적으로 해서 옥상 테라스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층, 3층의 1.5룸보다는 시세면에서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제가 전민동은 입지적으로 한 번씩 소개를 많이 드리지만, 여기 보라색 부분 모두 연구단지의 배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한남대학교 대덕벨리 캠퍼스까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드렸던 전민동 물건은, 여기 오늘 물건이 있는 중심 상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현황이었고, 오늘 물건은 상가들이 밀집한 그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부분에서 조금 더 어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뒤쪽 토지 거래가 한 건 있는데요. 2020년 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기간이 흘렀죠. 평당 846만 원, 현재 오늘 물건 최저가 기준 토지 금액은 797만 원의 현황입니다. 이 물건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전면 쪽으로 나오시면, 여기도 어느 정도 상가들이 빽빽하게 위치한 그런 현황인데, 이 물건은 2024년 6월에 평당 2,213만 원, 거래 금액은 13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지가 61평, 연면적 121평, 2018년식 5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시면, 2023년 10월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대지가 61평, 연면적 99평, 2023년식 4층 신축 건물인데, 매매가 11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조금 적은 현황이고, 1층 상가 배치라서, 오늘 물건보다는 수익적인 부분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매물 매매 시세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두 블럭 앞쪽인데, 이 물건이 매매가 9억 2천만 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 물건은 원룸이 주를 이루고 있고, 18개 호실로 배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6년식 건물이고, 대지가 60평, 연면적 89평, 매매가 9억 2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쪽으로 가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8억 7천만 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원룸이 주를 이루는 배치로, 18개 호실, 대지가 60평, 연면적 83평, 2017년식 건물이네요. 그래서 방금 확인하신 두 개의 물건, 오늘 물건 최저가 9억 5천 2백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데, 주 배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물건은 1.5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앞에서 확인하신 중개매물 두 건은 원룸이 주를 이루는 배치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물건 2019년식의 현황, 제가 볼 때는 중개매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11억 초반 정도에는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월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1.5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1.5룸 한번 살펴보시면,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에 월 50만 원, 이 물건은 2018년식 건물입니다. 내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 잘 짜져 있죠. 이렇게 가벽을 활용한 1.5룸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물건도 전면 쪽에 배치된 두 개호실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가벽을 활용한 1.5룸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35만 원, 2016년식 건물입니다. 내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침실과 거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물건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낙찰가 10억 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득세 기타 명도 4.5%, 4,500만 원, 1.5룸 14가구 배치가 되어 있죠. 45만 원씩 630만 원, 보증금 500 기준이고요. 테라스 1.5룸 두 가구는 월 55만 원씩 110만 원, 보증금 500 기준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개 호실, 3개 호실, 층별로 면적이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45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보증금은 8천만 원, 연임대 수익은 8,880만 원, 월임대 수익은 74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낙찰가 10억 원 기준, 80%의 신탁대출 8억, 이자 5.3%를 적용한다면, 연이자는 4,240, 월이자는 353만 원가량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연임대 수익 8,880만 원에서 이자 4,240을 제한다면, 실임대 수익은 4,640만 원, 월임대 수익은 386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낙찰가 플러스 비용 10억 4,500, 대출 8억을 제한 금액은 2억 4,500, 임차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보증금 8천만 원 회수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실투자금은 1억 6,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예상 임대 수익은 본인의 입찰가에 맞게 창고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선의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보증금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 303호는 9,500만 원, 304호는 6천만 원, 205호가 5,500만 원, 가장 많은 금액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이네요.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미트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권리 당시 설정일 2019년 4월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3억 6천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계매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한 11억 정도에는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9억 5천 2백만 원은 시세 대비 약 1억 5천 이상 저렴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물건 입찰 전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1층 공동치사장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4층 근생 두 가구 실제 1.5룸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